최근 3개월 동안 듀슈 구마모토에서 5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구마모토 인근의 오스미반도 동쪽 앞바다에서 2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최대 규모는 5.5였습니다. 아리아케에서도 2번의 지진 발생, 구마모토와 멀지 않은 히로시마현 남쪽, 세토나이카이 서부 이오나다에서도 2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잇따른 구마모토와 인근 지역에서의 지진들이 발생을 하면서 5년 전 구마모토 대지진을 다시 생각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16년 4월에 발생한 규모 7클래스의 구마모토 대지진은 2021년 11월 구마모토에서는 다시 대규모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왜 구마모토에서 또다시 대지진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걸까요? 구마모토 대지진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6년 4월 14일 오후 9시 26분경에 일본 구마모토연 구마모토시에서 발생한 규모 6.5의 지진부터 시작된 연쇄 지진입니다. 바로 옆동네 마시키마치에서는 진도 7의 격렬한 지진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일본 튜슈와 좀 떨어진 부울경, 제주도 등 대한민국 남부지방에서까지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강했습니다. 진도 7은 일본 기상청 진도 계급의 최고 단계로 일본 지진관측사상 1995년 고베 대지진, 2004년 니가타 주에스 지진, 2011년 도호쿠 대지진에 이어 4번째와 5번째 사례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특이했던 부분은 구마모토연에 지진이 일어나기 약 7시간 전인 오후 3시 39분에 부치기현에서 진도 3의 지진이 발생했고 이어서 오후 8시 58분에 도쿄도에서도 진도 2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판이 다른 지역이라고 하여도 방아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진이 잠잠해지는가 싶었던 2016년 4월 16일 새벽 1시 25분 규모 7.1 최대 진도 7에 달하는 지진이 구마모토를 중심으로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3시 40분 경 규모 7.3으로 격상 발표하고 이 지진이 14일 지진의 여진이 아닌 본진이며 14일에 발생한 지진은 이 지진의 전진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먼저 큰 지진이 와도 본진이라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구마모토 대지진으로 인하여 구마모토현에서는 현내 건물의 약 30%인 20만 동 가까이가 피해를 입었고 마시키초와 미나미야 소무라 등에서 50명이 사망하였고 2천 명 이상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구마모토 대지진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마모토 주민 대부분이 구마모토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마모토현에도 여러 활단층이 존재하고 있는 데다가 정부가 2016년에 이미 활단층에 대한 공표를 했었습니다. 일본에는 안전하면서 전혀 대지진 발상 확률이 없는 곳은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 구마모토 지진에서는 후타가와 단층대와 히나구 단층대의 일부 그리고 오이타현 하네야마 단층대의 일부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21년 11월 현재에도 만약에 히나구 단층대가 다시 활동을 하게 된다면 11월에 구마모토 대지진이 또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흔들림과 거의 동시에 쓰나미가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안에서 흔들림이 느껴지면 즉시 바다와 강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이점은 구마모토 대지진은 규슈에서 발생했기에 대한민국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따라서 구마모토 지진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지진의 여파로 인해 한국의 남부지방인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까지도 전부 흔들림이 감지되었습니다. 한국과 가까운 대마도에서도 진도 2에서 3 정도의 지진이었으니 대체적으로는 1에서 2 정도의 지진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과 경기도 남부인 용인시 처인부 전역과 수지구 일대, 과천시 및 안양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심지어 경기도 북부인 고향시 일산서구에서도 아주 약하게 감지되었습니다. 진앙지로부터 서울특별시까지는 약 6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거의 남한 전역에서 지진을 느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평양에서도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